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학적 의의 다들 19살 때부터 강사 쯤이야 개나서나 다 아는 건가요? 19살 때부터 강사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강사 중에 19살 때부터 강사 시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난 강사 안 하면 굶어 죽을 팔자였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강사를 네가 왜 했니? 라고 얘기하면 저는 딱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저시급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 시간의 강의를 하면 최저시급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 직업을 가지면서 또 뭔가 하나 또 있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로라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9살 첫 강의 하러 갔을 때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기가 막 이렇게 떨릴 정도로. 여러분 카메라에 이게 잡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강의가 무슨 그거였어? 중학생들한테 하는 강의였어요. 중학생들한테. 중학생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19살 짜리. 그렇죠? 노동조합의 역사와 사회학적의 제가 알기로 이거를 약 70분의 시간 동안 이런 어떤 인증받은 단체에서 강의하는 거는 제가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고 있는 이 강의가요. 어떤 강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죠. 5분짜리, 7분짜리 혹은 비전문가인 노무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경우는 있는데 70분을 이렇게 전문 역사강사가 강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러분들 선배도 그런 강의는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신 우리 지도부의 교육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소위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용자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야 내가 배추 한 포기 팔고 옷 한 벌 팔고 화장품 하나 파는데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오히려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이 안 사준다니까? 모르는 척, 바보인 척 해야 돼. 뒤집어 생각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는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구만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노?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역사라는 거는 어디 어디에 입사하거나 시험을 통과할 때 객관식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끝! 아시겠습니까? 그걸로 끝! 그때 배운 지식으로 그냥 평생 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는 1년도 지나면 구기술되는데 왜 역사는 22, 3살에 배운 걸로 끝나서 65세 죽을 때까지 갑니까? 그죠? 그럼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 하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게 연상군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걸로 바뀌지는 않잖아. 역사가 한글을 창제했다는 게 누군지만 알면 되지. 우리가 무슨 역사학과 교수할 일이 있어. 뭐하러 그렇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가 노동조합에 생활을 하는데 내가 근로자로서 생활을 하는데 내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거창하게 민주도총에서 생활을 하는데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은 70분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서양을 주름잡았던 학문 중에 헤르멘노이틱스라는 게 있어요.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석학. 그 해석학의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에드문드 후설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한 프레저디스 선입견을 중지시키고 공부를 시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는 원래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필요없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선입견을 중지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애포케라고 얘기합니다. 판단 보류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판단 보류를 하고 난 뒤에 긴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7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만 좀 판단을 양보하시고 말 그대로 아무리 내가 12시만 넘으면 뱃속에서 파블로프의 인간처럼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됩니까? 점심이 먹고 싶더라도 시작할 때 되면 여러분들 반응이 좀 없는데 원래 점심시간에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고 제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들 눈동자가 되게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밝아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점심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지 않아도 마칠 시간이 가까워 오지 않아도 들으면서도 어떻게 밝은 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죠.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 즐겁지 않은 주제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이 강의는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다 녹화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행할 때 마이크를 보면서 갑자기 전 세계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래도 저놈이 미쳤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야 갑자기 저 인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유튜브구나 이렇게 제가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실버나 골드 유튜버는 아니고요. 블랙핑크는 벌써 레드 다이아몬드를 받았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가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아 루비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자 도덕경의 놀라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인데요. 이쪽으로 하야 되게 어려운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자 여러분 노자 도덕경 한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그거 다 읽어봤어요. 그냥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간단해요. 천자문하고 똑같은 길이는 아니지만 조금 뭐 다섯 배밖에 안 돼요. 천자가 천자문 천자문이 천자잖아요. 노자 도덕경은요. 오천자입니다. 오천자. 뭐 공자의 노노에 비하면 3분의 1 분량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문도 여러분 문도 그러니까 뭐 옛날 분들 같으면 아마 어? 그 전두환의 오른팔 허문도? 예 맞아요. 문도가 저기서 나왔어요. 그 이름이. 자 봅시다. 상사문도는 근이 행지고 중사문도는 약존 양망이고 하사문도는 대소지다. 불소 부족이 위도야. 고로 뭐야. 대기반성인이라는 말. 우리 여러분 대기반성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그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노자 도덕경이 출전입니다. 대기반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도덕경의 첫 구절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뭐 이러고 나와요.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나와 있는 그 중에 말 상사문도는 근이 행지 뭔가를 시작하려 내가 어떻게 돼 오랫동안 이 사회를 개혁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 사회의 부류를 지도층의 부류를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우선 첫 번째 가장 뛰어나고 가장 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심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는 도를 들으면 열심히 일 근면하게 일하고 따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1%도 안 된답니다. 아시겠어요? 중사문도는 약존 양망 한 중간쯤 되는 애들은 이도 저도 아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중간쯤 되는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그게 뭐 약존 양망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회에서 그게 실현이 되겠어요? 그거 알려면 한 30년 한 40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정조가 수원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하니 노론당의 재무부 호조의 관료들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수원화성으로 도읍을 옮기는 데 20년이 걸린다고 보고를 합니다. 정조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20년이 걸린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비타당성 검사하는데 뭐 말 그대로 경제성이 0.4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정조니는 뭐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밀어붙인 거는 뭐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1.43 정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0.4밖에 안 나오도록 평가를 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비타당성 조사단장을 예비경제타당성 조사단장을 파격적으로 누구로 임명합니까? 다산정약용으로 다시 임명해서 다시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조사해라. 이쯤 되니까 오 다산정약용 아는 이름 하나 나왔다. 그렇죠? 다산정약용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나가세요. 이해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중사문도는 약존 양망이다. 그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 40% 된대. 여러분들 한 40%가 그렇게 얘기한대. 여기 밑에 하사문도 모든 사람들 거의 한 60% 정도 되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소지. 하하하 저 미친놈 보라고 박장대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장대소라는 말이 노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손뼉을 치며 크게 웃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자 도덕경은 안 읽어봐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 생각해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노자에서 나온 말 되게 많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대소지. 불소? 근데 어떤 사람이 노자한테 그랬던 모양이라. 나는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안 웃던데요. 되게 진지하던데요. 당신의 위로는 틀린 거 아니요? 라고 물으니 불소? 안 웃더라고? 내 도가 틀린 게 아니라 부족이 위도야. 네 도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요? 네 도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대기만성. 여기 40% 여기 60%를 다 극복하고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겠어요? 한 번에 바뀌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 뭐야? 대기만성이다 이 말이에요. 대기만성.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나이가 20살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60세 쯤에 뜻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뜻을 이루는데 한 20, 30년 걸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뜯어 고치려고 할 때 뭔가 부족한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근원부터 고치는 제도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돼? 이미 그 불합리한 거에 젖어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사죠. 기득권에 포함되지는 않아 기득권 밑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든가 기득권과 함께 거래처를 가지고 뭘 꾸민다든가 기득권과 함께 어떻게 돼요? 뭔가를 한 번이라도 잠깐 이렇게 한쪽 세기발가락이라도 살짝 걸치고 있는 사람은 뭐야? 중사인 거예요. 그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이 되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할까요? 1984년도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경비직이든 뭐든 그때 당시로서는 알바라고밖에 불리지 않았던 영어로 정신히 얘기한 파트타임 잡이든 간에 무조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이 사회가 임금을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의 법률로 정하고 헌법에 정해가지고 이거를 어기는 사람들은 사업자 할 것 없이 전부 처벌하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이 반응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반응이었어요. 에이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들이 정치권이 돌았다고 그걸 인정해 주겠느냐고 그러고 나서 법으로 정해지는 데에 2년 걸렸고 아시겠습니까? 헌법에 딱 들여박히는데 3년 걸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게 뭐의 출발입니까? 최저임금제라는 거의 출발입니다.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를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싸워보이 뭐하노? 야 그거 싸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해. 그러면은 돈을 벌 거 아니야. 왜 일을 안 하고 시간당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안 하는 동맹파업을 일으키니 그리고 또 뭐야 니 혼자 일 안 하면 급부이지 왜 남을 끼어들여가지고 선동질을 해. 그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어른들 잘 쓰는 말 있잖아. 의식화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의식화. 자 노동운동의 역사 연표로 한번 정리해보자. 연표로 한번 정리해보자. 아니 이 위에 있는 전태일 열사의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제만 해도 조영래 변호사가 썼던 전태일 평전을 거의 대학교에서 한 2, 3학년 되면 다 읽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때 막 이거 돌려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세미나로 왜냐하면 혼자서 읽으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한 10명이서 파트를 정해가지고 읽고 나와서 발제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읽고 발제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랍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요즘 애니메이션 하나 나오죠. 테일이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한국노동조합의 변천사 보겠습니다. 1898년 5월 아닙니다. 5월 아닙니다. 1892년 5월 인천 부두노동자의 하역 작업을 담당하던 인천 부두노동자의 메이크 유니언 뭘까? 이 노조 결성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전까지의 우리나라의 학설이었습니다. 1920년 여기가 이제 성진 본정부두조합 46명 1920년에 자 이렇게 건너뛰어서 첫 전국정노동조합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공제회가 1920년에 생긴 이유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건너뛰어 1946년 3월 한국노총회 전신인 대한독립촉성 이러면 독립촉성 하면 전부 다 딱 이름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누구? 이승만 여러분 독립촉성 이러면 전부 다 아 이승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설립 형태의 자유하다. 자 몇 년 지났습니까? 41년 지났죠. 그렇죠? 그럼 41년 동안 복수노조가 인정됐을까요? 안됐을까요? 됐을까요? 안됐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산별노조 인정됐을까요? 안됐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최저임금제? 그러면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제한한 어디서 가민 노동자들이 주당 노동시간을 적어가 정하겠다고 돌았나? 내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일시켜야지. 아 죄송해요. 그 다음에 여기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의 결성된다. 이거는 뭐 때문에? 노조법 개정이 된 이후 노조 설립 형태의 자유화가 된 이유가 뭐예요? 87년 6월 항쟁에서의 6.29 선언으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된 거예요. 그러면 1995년 전노협의회 해산 이후에 민주노총이 설립되었다. 민주노총 95년도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 민주노총의 전신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서부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그때부터 도입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뭐야? 서울노동연합 서노련이라는 거예요. 서노련. 울산 노련도 있었고요. 부산에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인천 노련도 있었고. 87년 이전에 아까 84년에 누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87년 이전에 이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어떤 대접을? 빨갱이로 대접받았겠죠. 그렇죠? 왜? 복수노조를 금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19년 11월 한국노총산하 삼성전자노조가 공식 출범했는데 한국노총산하잖아요. 그렇죠? 무노조 경영이긴 한데 한국노총산하잖아요. LG전자 사무직노조 설립 여기 계시는 분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대차 사무 연구직노조 설립 왜 이렇게 노조 설립 이런 걸 이렇게 할까요?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형태인 재벌들은 노조를 만드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 아니 한국노총이 있는데 뭐 하려고 또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노조를 설립하기를 해놓고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해놓고 산업별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해놓고 한 산업별 안에도 두 개 세 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게끔 해놓고 심지어는 공무원마저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고 어떻게 돼? 제가 영상홍보자문위원으로 있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걸 좋아하겠어요? 사용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 사용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용자와 노동자로 나눌 수 있으면 사용자는 뭘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거예요? 노동을 사용하는 거죠. 자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사용자가 우선이 노동자가 우선이야. 그죠?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보통 이 정도 내가 딱 얘기하면 사용자가 우선이야 노동자가 우선이야 그러면 저쪽에서 노동자야 뭐 이런 말 한 사람 나오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엄숙하시네요. 아니 아무도 조는 사람은 없어 지금. 딴지 자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마스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눈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있잖아. 마치 우리 와이프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서워. 내가 앞에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와이프 앞에서 무슨 얘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이러고 듣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이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아닌데요. 저는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래 말했거든. 딱 그거 같아. 어쩌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똑같아요. 표정이. 뭔가 사용자가 중심이에요. 노동자가 중심이에요. 누가 좀 답 좀 해보세요. 노동자. 노동자여 이게 아니고 노동자여. 이게 무슨 방랑자여도 아니고 노래 모릅니까 여러분? 방랑자여 모르라요. 방랑자여 눈물을 거둬 죄송합니다. 너무 제 세대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박인희라고 옛날에 가수가 있었습니다. 방랑자여라는 박랑자여라는 박랑자여라고 말이죠. 박아본드 박랑자여 이때의 투쟁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예요. 준수하라 1971년에 전태일 열사가 온몸에 불을 지르고 11월 달에 그렇게 분신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이 없으니 만들어라 가 아니고요. 있는 법을 제발 좀 지켜다오 이 말입니다. 제발 좀 있는 법을 좀 지켜줘요.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죠. 제발 있는 법을 좀 지켜달라 라는 거 두 번째가 뭐야 내가 노동을 하느라 노동할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놓으니까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있는 법전을 도저히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밤이면 밤마다 울었다. 내 여기 황학동 평화시장 바로 버스정거장 두정거장만 가면 서울대학교 물리대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물리대가 있는데 저기에는 천재들만 모인다는데 저기에 있는 학생들 딱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토를 막 달아주고 해설도 해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버스정거장 두 개가 한 다리 건너가 천리라는 거야 전태일 열사 아는 말이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유서를 보고 해가닥 돌아버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바로 지척에 있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절절한 호소 자기 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을 건져야 될 정도로 절절한 호소를 우리가 옆에서 듣지 못하자니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두워도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가닥 돌아본 게 누구예요 김근태 조영래 손학규 세 명 아닙니까 그죠 어 맞죠 조영래 변호사 김근태 씨는 다 이제 고인이 되셨네요 손학규 씨만 살아계시네요 그죠 요거를 조금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자 1987년도 10월달에 10월 29일날 국민투표에 붙여졌던 제6공화국 헌법 87년 6월 29일날 노태우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했던 말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했던 말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로의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이지 그 다음 뭐야 받아들이겠습니다 가 아니고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해야 되는데 직선제하면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되진 않고 결국 38% 대통령 됐지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래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 그거는 대통령을 뭐 7년 무슨 그걸로 해가지고 무슨 대통령 뭐 무슨 선출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모든 대통령은 항상 장충체육관에서 선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여라고 했던 그거를 그거를 1972년도에 유신반포 이후 87년도에 약 16년 만에 깨부셨죠 그죠 고급만 있는 줄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헌법 제32조 제33조 여러분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 말도요 여러분 지금 헌법 개정은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로 바꿔야 된다고 이런 생각 이때도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한다고 엄청 싸웠어요 노동계가 여러분들 한국노총 빼고 아시겠습니까 엄청 싸웠어 근데 어떻게 돼 정치인들이 야 노동이라는 말이 근로가 차라리 좀 그죠 노동보다는 약간 점잖은 말이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노동을 그렇게 이상하게 폄하합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강의 노동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뭐 노동자냐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논리지요 나중에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의 권리를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과 증진해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뭐예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돼 시행 하여야 한다 머스트란 말이에요 머스트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반드시 최저임금은 철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탄력적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 앞에가 뭐야 반민주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악용할까 봐 모든 거에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다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기도 어떻게 돼요 법률로 정한다 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지금 이거 없애자는 말 많죠 그게 말입니까 어 그냥 입이라고 다 얘기하면 그냥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건 마치 백범 김구 선생이 정당한 동학 접주로서 의병장의 노릇을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칼을 차고 민간인 복장으로 숨어있던 새끼를 찾아내가 죽인 게 아니라 국밥 기다리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 화가 나서 죽였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아무도 없죠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죄송합니다만 이 조항은 제가 있는 이상은 없앨 수 없을 겁니다 왜 저는 딸만 둘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안 웃깁니까 아니 좀 이렇게 우리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 있죠 이 세 자리는요 인물이 특별한 분들이에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아무도 반응 없어도 있잖아 이 여섯 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여섯 분은 나서서 이런 것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이런 것도 해주시고 있잖아 저렇게 무슨 일 있다고 밖으로 나가고 이러면 안 돼 그래 뭐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웃어주시기도 하고 이러셔야 돼요 여섯 분은 졸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여섯 분 표정이 있다 그러니까 여섯 분이 잘해주시면 강사가 더욱 힘이 나고요 여섯 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강사의 점점 디프레스가 돼가요 내 강의가 영 호응이 없나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해주셔야 돼요 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맞죠 미성년자 그렇죠 유공자 상위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게 헌법입니다 여러분 고용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요 헌법이야 헌법 아시겠어요 자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잘 보겠습니다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 뭐야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 외에 근로조건의 향상이 뭐가 있는데 탕비실에 얼마나 과자를 많이 갖다 놓는다 이런 게 근로조건의 향상이에요 우리 탕비실은 반드시 몽쉐를 갖다 놔야 된다 뭐 이런 거야 아 좀 제발 웃으세요 여러분들 강사로서 너무 힘들다 정말 선과장님이 안 웃기십니까 웃기는데 마스크 안에서 웃고 계시는 거죠 아는 사람이 저분이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주적인이라고 돼 있잖아 자주적인 뭐예요 자주적인이라는 저 말이 들어간 게 뭐 때문일까요 사용자로부터 자주적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유적인 자주적인 즉 뭐야 오용노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용노조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저 말이 왜 들어갔냐는 거야 왜 말이 그래서 어떻게 돼 단결권 단결권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 교섭을 해야죠 그죠 왜 우리는 을이니까 계약서상의 사용자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을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은 한두 명이 나올지라도 을은 똑같은 걸 하려면 단체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직원 과반수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해야 말빨이 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불행한 고용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불행한 노동자 누구일까요 단체를 가지지 못한 노동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체를 가지지 못한 노동자 이 옆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요 대국민 사과 성명하는데 중앙일보가 꼭지를 뭐라고 땄느냐 이거 중앙일보죠 무노조 경영 말 안 나오게 하겠다 즉 자주적인 단결권과 교섭권과 행동권을 보장하겠다 이제부터 87년에 헌법 개정됐는데 참 빨리도 한다 87년에 헌법 개정된 권리를 탈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본권 1 최저임금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최저임금에 상영급하고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느냐입니다 액수만 갖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월금만 비슷하면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상영급하고 복리후생비가 이 최저임금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저걸 뭐야 이제 기본으로 보장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노동자가 쉬는 날에 월급을 받아 일요일에 쉬는 거야 어쩌지 내 말할 거 오 여러분 옛날에 베이비 부모 세대에 우리 선배 노동자님들이나 사용자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는 뭐 주말이고 야간이고 없었어 나는 휴가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어 당연하죠 그때는 해외여행 금지였으니까 해외여행 갈 일이 없잖아요 어? 휴가 뭐 하려고 가겠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지 그래놓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낫다는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 말이 통합니까 이게 전혀 안 통하잖아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최저임금 늘어났다니까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우 그러면 더 많이 일하면 더 돈 벌겠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생각인 거예요 7시간이 뭐 최저임금 올라갔다 그러면 7시간 일하지 않고 10시간 11시간 일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자 그 다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 월급 환산 금액 그래봤자 어떻게 돼 구급 공무원하고 구급 공무원 월급보다 적어요 아시겠습니까 저거요 이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4인 가족의 가장이 나가서 이 돈 벌어오면 생활이 되는지 그럼 맞벌이 하면요 추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다음 건 넘겨주죠 다음 건 기본 건 2 주당 노동 시간 이 주당 노동 시간의 기본 의의가 뭘까요? 빨리 집에 가게 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도 좋은데 우리 한국적인 60, 70년대를 생각할 때 뭐야? 뭐가 딱 필요해요? 무조건 뭐야? 휴일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 휴일도 뭐예요? 유급으로 보장하느냐 돈을 안 주는 걸로 보장하느냐 라는 대념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 돈을 안 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 열심히 일하는 게 좋겠죠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참 못 살던 시절 가발 팔고 면피 팔고 운동화 팔고 했을 때는 주말도 없이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과업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현재 북한에서나 볼법한 이야기들이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당 120시간을 일하고 나서 팍 놀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시겠어요? OECD별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제조업이라면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뛰어납니까? 제조업 철강 제조업 독일이 제일 뛰어나죠 자 독일의 여기 밑에 보시죠 근무시간 법정 근로시간 뭐야? 제일 적죠 그래서 독일의 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GDP 세계 8위의 대국인데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 52시간이라니깐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그 독일 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인병이 전 세계에서 2위 당연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학자가 아니 그렇게 근로시간을 많이 가져가는데 어떻게 세계론적으로 성인병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노 그죠? 한때 우리나라 뭐지였어? 세계 1위였어 성인병 교통사고도 1위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휴일을 근로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근로일로 받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는 유급 휴일이 된 거라고 다음 넘어가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이거 일어나기 전에 최저임금제가 법률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85년도 2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85년도 4월달에 총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전두환이 지가 이기려고 아시겠습니까? 민정당이 이기려고 왜냐하면 김대중 당시 김대중 씨가 미국에 망명을 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올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2월달에 실시한 총선이 있습니다 2월달에 돌아올 시간을 안 주고 그래서 김영산도 어떻게 됐어? 가택연금 시켜버리고 이랬어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렇게 해서 시행했는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았다 85년도에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어용야당들 말 그대로 자주적으로 여당에 저항하는 야당이 아니라 어용야당이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어용야당 전두환이 만든 야당 방법적으로 반대표 던지라고 만장일치 나오면 부끄럽잖아 반대표 던지라고 야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 어용야당을 제끼고 국민들이 그걸 1야당으로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 저기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자고 민정당 의원들하고 대판 싸운 게 바로 뭐야? 최저임금제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최저임금제 그래서 86년 12월 31일에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제가 법률안으로 통과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쪽수에서 밀려가지고 됩니다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 헌법에도 10월 29일 날 제가 32조 33조가 명확하게 박히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사회가 바뀝니까? 바뀝니까? 그렇게 해서 다 좋게 좋게만 갈 것 같으면 백의성 강사는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열받으면서 침 튀기면서 마치 말이지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영웅적으로 얘기하면 피토하듯이 얘기했다 안 하겠나 그죠? 왜 이거를 하며 그리고 여기에서만 했으면 됐지 어떻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왜 올리겠다고 지금 저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한 명이라도 보고 87년 지금 34년 전에 제정됐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만철도 종업원은 우리 철도가 또다시 어느 제국주의의 압박과 착취와 침략의 무기가 되게 함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화와 독립과 부강의 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참다 못하여 총파업에 들어간다 쌀 두말값의 월급과 강릉이 주구로 연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존해서 국내 생산을 충멸시키고 종업원의 대량 해고 감원까지 착착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20만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단연 파업으로서 무성의한 당국자의 반성을 촉구하기로 했다 파업은 파괴가 아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건설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누가 쓴 글일까요? 철도 노동자가 쓴 것 같지? 여러분 이게 바로 1946년 9월 1946년 9월 철도 노조의 총파업 때 선언문입니다 뭐 지금 얼마나 달라져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게 얼마나 달라져 있는데 여러분들 9월 총파업에 수십만의 노동자가 결집 10월 인민항쟁으로 번졌던 배경에 46년 10월에 인민항쟁으로 번졌는데 이거에 쫄지 마세요 46년 10월 인민항쟁은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대구에서 벌어집니다 대구에서 벌어질 때 여러분 46년 10월 인민항쟁을 주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총대장 거기서 죽었죠 누굽니까? 박상희 박상희의 셋째 동생 누구야? 박정희예요 아시겠습니까? 어? 어 그래서 요 파업을 주동했던 단체 1945년 전평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전국노동조합 평의회 전평이라고 합니다 1945년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자 일본인이 운영하던 모든 공장이 정지되고 일본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일본으로 도망가거나 직업을 잃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월급 받고 살아가던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어떻게 돼? 다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 실업자가 돼버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는가? 여러분들 공장에 가서 요새는 작업반장들이 이렇게 띡 버튼을 누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다 누가 했습니까? 절대로 노동자들한테 이거 못 믿는다 이래가 사장이 직접 가서 맨 첫 번째 발전기를 사장이 돌렸습니다 사장이 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발전기를 넣어주던 이 비밀 코드를 알고 있던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노동을 시작합니까? 어디서 월급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섰던 것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전평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결국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미군정에서는 이거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것들 싹 다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여기에 부한회동하여 움직인 것이 누구? 누구? 아까 독립촉성 뭐 있잖아 촉성회 그 사람 누구일까? 위원장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뭐의 모태가 돼 있어요? 한국노총의 모태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승만이 자기가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대통령이 됐잖아 그럼 뭐야? 어용노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연도별? 그럼 봐라 노조하면 안 좋다던데 노조하면 나쁘다던데 여러분 노조 결승률이 떨어져야죠 노조 결승률 보세요 높아지죠? 여기 2019년까지 맞죠? 가파르게 우상향 그래프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거 넘겨주세요 1892년 5월 1898년 5월 하필이면 그렇게 5월에 왜? 5월 제 생일 아 죄송합니다 제 생일하고 똑같습니다 5월 1일 바로 메이데이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날 그렇죠? 예 노동자의 날 1892년 5월 인천의 부두노동자 조합이 처음으로 파업을 일으킵니다 상대방은 누구? 일본 제국주의의 사업자들 쌀수탈업자들 그 다음에 1898년 이번에는 저번에는 서해안이었으면 이번에 동해 함경남도 성진시에서 성진 인정노동자 부두노동자 조합이 출범합니다 관건은 뭐냐 심해악의 건설이에요 심해악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부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두 밑에를 깊이 파야 돼요 바다 밑을 그래야 대형 선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뭐야 어선만 들어오고 돗담배 들어오고 이런 거겠지 그래야 되겠어요 근대화가 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밑에 깊이 부두를 파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준서를 해야 돼 그거를 심해악 딥시 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딥시 하버 이거를 건설한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부두가 이런 거예요 따라서 부두노동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콘크리트 치는 거 깊이 파는 거 어떻게 그 다음에 부두에서 그 무거운 짐을 끌어내리는 거 그래갖고 지게에 싣든가 열차에 싣든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치른 걸 다시 끌고 와서 거기까지 옮기는 거 배 앞에서 다시 올리는 거 까지 전부 다 부두노동자의 몫이겠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기에서 사고가 나니까 뭐라 그래 일본인 사용 그 일본인 사업가가 뭐라 그래요 그 노동자가 조금만 조심했더라 하면은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없지 않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논리에 저항했던 것이 바로 인천 부두노동자고 그 논리는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95년 뒤에 1986년 뒤에 1986년 뒤에 1989년 여러분 이례재단 청문회에서 풍산금속 유찬우 회장을 상대로 질의하던 당시 부산동구 제 고향이 부산동구입니다 부산동구 국회의원 노무현 의원에 의해서 정확하게 리피트됩니다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그게 메이드 바이 노무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노무현 의원 밑에서 보좌관을 하고 있던 안희정 그 다음에 어떻게 이광재에 의해서 이광재라는 사람 아시죠 강원도지사 그래서 안희정, 이광재 두 보좌관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뭐라고 반복되느냐 예 풍산금속이 지금 총유탄을 제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유탄을 제조하면 그 포탄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그 노동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어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가면은 공장에 가면은 뭐 뭐 울 풍산 가족 이렇게 돼 있다 어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그 총포탄 옆으로 가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폭탄 옆으로 가야 됩니다 총포탄 옆에 가는 노동자는 화형 옆에 가는 노동자는 부득이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가족이라고 써놨는데 공장에 그죠 예 그 공장에 뭐 뭐 가족이라고 써놓고 권력의 저 찌끔은 소나기가 내놓으라고 할 때는 1억씩 5억씩 10억씩 마구잡이로 내놓으면서 숨어서 내놓으면서 가족같은 노동자가 죽었는데 사장님 돈 벌어주려고 하다가 죽었는데 그거를 2천만원 주니 5천만원 주니 7천만원 주니 갖고 그렇게 싸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인도적인 경력이냐 그것이 가족주의의 경영인가 이것은 본의원의 이 질의는 지금까지 증언하고 갔던 모든 일회재단 증인들 관련 재벌 증인들 지금 하고 있는 당신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모든 재벌 증인들에게 의원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대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연극한 것 같죠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연극반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좀 웃으시라니까 와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환하게 잘 웃으시는데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센터에 근무하십니까 민원인들에게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가 싹 터오르는 자주성 일본 제국주의의 자주성 그 다음에 내부의 민주성 왜 유니언을 결성했으니 그 안에서도 혹시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조위원장이 존재할까 봐 대외적인 이미지 자주성 대내적인 이미지 민주성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1929년 4월 6일 원산 총파업의 역사 1월 13일입니다 원산에는 중화학공업당지가 많았는데 그래서 1931년 이 분 이 여성분 강주룡이라는 여자입니다 강주룡 이 강주룡 선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12m 높이의 평양 을밀대에 올라갑니다 평원 고무농장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올라가십니다 1901년에 출생하셔서 이때도 어떻게 고공농성을 하다가 끌어내려져서 끌어내려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54일 동안 단식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노동자들의 권한이 될 때까지 안 하겠다 이분의 남편이 만주 흥룡강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경찰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댁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죄송합니다만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근데 진짜 욕을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 잡아먹은 X 이렇게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평양으로 평원군 평양 바로 위에 있는 평원군으로 와서 이 강주룡이라는 분이 했다 그래서 여기는 원산총파업입니다 영국 회사 영국 석유회사의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인 작업관리원이 너무나 너무나 악행을 저지르고 조선노동자를 맨날 구박하니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달라들었던 거 원산총파업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거의 안 나오죠 그죠 이 빼기 제가 읽어라고 지금 이렇게 샤럴 식스 케이스 그죠 아이고 이렇게 제가 그 빼기 하도 이렇게 그거 하셔서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 살짝 잠이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후 1시 강의면 잠이 오는데 그건 제가 식곤증이니까 11시 강의에서 이렇게 제가 다가가 봤습니다 아마 자다가 굉장히 부끄럽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 원산 노동 연합회 라고 적혀있죠 여기 그죠 여기 참 그 그래서 이 원산 노동 총파업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칩니다 이거 승리로 끝난 투쟁이거든요 요구조건을 상당히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안 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일은 없는 일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상한 나비효과를 일으켜요 원산 노동조합에서 저렇게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싱가폴로 간 우리나라 노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부두노동을 계속 좀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가 싶어 싱가포르에 갔더니 거기에 프라봉 모험과 봉프라야지인가 하는 미얀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라 같이 있으면서 원산 총파업에 이런 거를 교육하니까 어떻게 되나 일본 당시 선생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돼 내가 원산 총파업을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미얀마로 건너가서 폴라지라고 하는 뽈라지라고 하는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이 뽈라지라는 미얀마 농업노동자에게 이거를 얘기하고 농업노동자가 대규모 노동운동을 조직해가지고 영국에 맞서기로 합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땅을 주지도 않고 왜 우리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가 당신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아닙니까 버마는 그런데 이 버마에서 그 하는 거 버마에 정착을 시키려고 영국 애들이 귀족들이 귀족이나 군인들이 내가 버마 가서 살겠다 이러면 그냥 땅을 지 마음대로 이게 이분 이분의 땅인데 그냥 그런 것도 필요 없이 나가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그걸 영국 사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 영국 사람들이 지가 농사 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주가 되고 마름이 될 거 아니에요 지주가 있으면 마름이 있겠죠 농사는 버마 사람들이 짓겠죠 마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늘 보는 로힭야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이 종족이 영국의 식민지비에 철저하게 순응해가지고 기생충처럼 아시겠습니까 기생충처럼 인도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건너온 주제에 어떻게 해야 돼 미얀마 사람들을 마구 폭압하면서 살았습니다 영국 제국주의 희한 동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프라버기 폴라즈가 미얀마 양곤 지금 랭군으로 진군을 하는데 그 랭군 진군을 막아선 애들이 로힝야 부대였어요 그래서 로힝야 부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비폭력적인 방법을 대충 쓰려고 왔는데 양곤 대학교에서 당시에 이 뭐야 빠웅지라고 하는 이 샨족 출신의 학생 회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룸메이트가 이랬습니다 38년도에 야 그거는 저 조선이라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 아니니 그 네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노동운동을 나서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양곤 대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이미 영국 제국주의에 의해서 다 특권이 보장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니마저 그럴 수 있느냐 니마저 내 친구인 니마저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학교 생활을 하기로 하는 이상 우리는 민족의 엘리트로서의 생활을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이러고 그 투쟁에 나섰는데 어떻게 돼 거리 투쟁에 나서자마자 빠웅저가 로힝야족이 휘두른 쇠몽둥이의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다리에서 즉사합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룸메이트였던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 이렇게 된 거예요 38년도에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 룸메이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웅산입니다 여러분 아웅산 아웅산의 막내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웅산 수찌라는 사람입니다 원산 총파업이 일으킨 나비효과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강의 이런 내용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내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노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공정연금의 공무원 시험을 치면서 여러분 대학교의 교수들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의 그 많은 대치동의 학원에서 안양평촌의 학원에서 노원구 상계동의 학원에서 분당정자동의 학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한 번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과연 이래도 노동조합을 하는 데 있어 다기가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조금도 알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학문인가 다음 아무것도 몰랐던 두 식민지 청년 마치 양권대학교 기숙사방에 있었던 아웅산 같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쪽 누굽니까 여러분 오른쪽부터 얘기하죠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길룡이라고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이길룡 기자가 원래 철도 노동자 였습니다 바로 여기 서울역에 남대문 정거장에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은요 여러분 이봉창 열사가 되겠습니다 뭐야 용산역 서울역 철도 노동조합 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철길 따라 불어온 두 노동자 계급 의식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본이 철도를 해서 제국주의를 이용해야지 따라서 뭐야 월급을 죽이는 주대 얼마를 줄지 몰라서 시간당 일할 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0원 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래서는 안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철도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이 이길용 기자는 그래 탄압 이후에 해산되어 몽량 여운영 선생에 의해가지고 조선중앙일보에 잠깐 있다가 동아일보로 옮겨갑니다 이 사람이 동아일보로 옮겨가니 사람들이 노동자 출신이 왔다고 스포츠부로 배정합니다 따라서 그때 1936년 베를린올림픽이 열리니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워버린 장본인입니다 저 사람이 저거 회사 사장 고하 송진호 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통하니까 원래 멘토였던 몽량 여운영 중앙일보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지아라 라고 해서 확 지어버린 겁니다 이 봉창 열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이걸 뭐 그죠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가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아웅산 수치 모른다고 내가 나가라 갑디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알아야 될 거 모릅니다 자 여러분 니는 그러면 이런 걸 어디서 그래 다 알았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그 원래 역사전공하면 니 정도 다 아냐 아닙니다 알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사상 처음으로 여러분께 왜 이 강의를 하게 될지 몰랐으니까 여기 책이 하나 있죠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 연구 그죠 뭔가 왠지 백이성 강사가 방금 설명했던 모든 게 다 저 책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이 책의 저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배성찬 편역 제 이름이 뭐죠 나는 백이성 선생님이거든요 뭔가 좀 안 느껴지세요 어 이거 뭐 어 배성찬은 필명입니다 팬네임입니다 본명은요 배 동자 문자 우리 아버지의 막내 동생입니다 우리 삼촌입니다 삼촌이 바로 1984년도 저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헌법투쟁 헌법과 법률로 최저임금제와 노동자 단체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상사 1%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제발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 노동조합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저희 삼촌이 그 마음에서 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89년도에 출판됐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 절판됐습니다 절판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MZ세대 여러분은 저런 책 읽을 필요가 없습니까 있죠 나는 지금 이 책을 읽은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버리잖아 와 그런 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아웅산 숫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여러분 틀려지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엄마야 저거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단다 다음 자 요새 이런 사람들 많죠 보십시오 사회에서 노조를 설립하면 노동자를 고용해 준 사업자에 대한 배신이다 진화 대우 잘해주라 그래 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교 시절에 정치경제 선생님이요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90 몇 년도에 제가 91년도죠 고등학교 91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보다 92년도에 제가 저 식민지시대 사회활동론 연구에 대해서 삼촌으로부터 맨날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를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3분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얘기해봐 이럴까 애들이 몰라요 뭐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내가 삼촌한테 들은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최저임금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 선생님이 한 말 노조를 설립하자는 얘기 같은데 그거는 불쌍한 노동자를 고용해준 사업자에 대한 배신이래 그딴 것도 선생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너희들은 전부 사업자가 되지 노동자가 될 생각 하지 말라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노동에 대한 인식입니다 두 번째 노조는 좌파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스파이 단체다 내가 말이 좋아 스파이지 저기 첩이라고 하려다네 참았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많을 걸 그거는 왜 1946년도 아까 9월 총파업 때의 전평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논리가 전해져 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노조에 가입할 경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줄 것이다 내 회사는 내 사유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해야 자유민주주의다 근데 죄송한데요 당신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저런 조항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는 헌법시험을 안 쳐 사람들한테 헌법교육을 안 해 아니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상상할 없는 권한을 다 주겠다 제가 교생실습하러 갔더니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뜨거워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학교는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뭔 자랑스러운 학교 우리 학교는 전교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지금요 여러분 노무사들 강의 들어보세요 네가 노조에 가입하면 저쪽 원격지로 파견 내보내겠다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 좌천될 수 있다 잘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 뭐야 불법입니다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전 고용 피고용자 즉 노동자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돼요 사장이 모여서 자 여러분 노동자들은 절대로 노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쭉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봐요 불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회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인사조치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강력한 도구다 참네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재해는 현장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도 이런 말 하나 있었지 노동자 세 분이 너무나 원통하게 돌아가셨는데 아 요 안전빈을 중립에만 놓았어도 뭐 이런 말 있잖아 프린시프가 황태자 부부 페르디난드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저격하지만 않았더라도 1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 사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 안중근 안중근의 장군께서 안중근 대한독립군의 군 참모 중장께서 이 또 히로범이를 그때 쏘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바로 한일 경술국치가 일어났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남녀의 일이 따로 있다 남녀는 각기 차별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며 생산, 제조, 사무, 영업 등의 각 분야의 고위직에는 여성을 쓰지 않는다 예전에 2016년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당시 김종덕이라는 사람이 문화부 장관이었는데 문화부가 업무보고한다고 이렇게 고위공무원들 사급 이상이 전부 다 서기관부터 부의사관, 이사관, 관리관, 차관 뭐 이래가 쫙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거를 보고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이럽니다 이거는 보좌관이 준비해 준 질의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여쭙는 겁니다 장관님 어쩜 이렇게 고위공무원이라고 다 앉아 있는데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여자가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장관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는데 저는 왜 장관급인 국회의원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국민들의 선출을 받아가지고 나 그거 진짜 최고의 질이라고 봐요 말 그대로 장관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까 헌법에 뭐라고 돼있던가 여성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반헌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람직한 노동근로자는 야근, 특근, 주말근무, 휴가 등을 모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따라주는 게 최고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선 후보한테 최저임금제하고 주 52시간 그거 좀 탄력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여러분 뭐라 그래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럼 현실에 안 맞는다고 헌법을 바꿔요 헌법이 바뀐 지가 34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바꿔왔는데 아직까지 안 바뀐 자기네들이 멍청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이 12월 10일입니다 여러분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날 지금으로부터 시계를 5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서 5년 전 12월 10일 제가 잘렸습니다 저를 보고 저를 고용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이 네가 너무 무식해서 네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더 이상 부끄러워서 너를 쓸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표정이 해고의 부당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 맞죠 말도 안 돼 이 말 아닙니까 표정이 이러셨거든 그러셨거든 맞죠 저분의 표정에서 모든 걸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갔습니다 남편을 좀 잘 부탁한다 그러지 마시라 왜 당신의 사정에 의해서 잘랐다고 해야지 뭐라고 처리했죠 지금 마음대로 의원 면직 내가 원해서 나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나가면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나가면 퇴직금을 왜 줍니까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자른 거면 퇴직금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거기 가서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발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우리 남편은 여기를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그 사람이 했 말 그럼 뭐 얼마나 더 받는데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주면 먹고 떨어질래 그 사람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 번 잘리고 보니 말과 글로 배운 이 노동조합과 사회적인 운동에 관한 모든 것이 너무나 원통하더군요 제가 있던 단체는 단체가 없습니다 노동자 단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도 어떻게 돼요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단체가 없습니다 대등하게 대등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자 국회의원이 지인 마음대로 7급 운전비서를 잘라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근무를 잘했든 못했든 일단 한 노동자의 해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대를 주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핑계나 대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야 의원 면직이래 해고가 아니라 12월 10일 제가 전혀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12월 10일 제가 그렇게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딱 나가서 의욕적으로 일하다 오후 3시에 잘렸거든요 그럼 아침에 오늘 여러분 페북에 왜 몇 년 전 추억 이런 거 뜨잖아 그래서 그러더라고 국회에서 제가 이렇게 셀카 찍은 거 아주 즐거워하면 셀카 찍은 게 뜨더라고 근데 그날이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나도 강사가 아닌 다른 직업에도 한번 종사할 수 있다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우리 와이프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생명보험은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 죽고 난 뒤를 가정하여 일어나지 않는 리스크를 뭐야 담보하는 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죽고 없더라도 가장이 소득이 있는 가장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내 유가족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거에 약 80% 내지 90%의 소득보존률로 어떻게 돼요 월급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젊었을 때에 그죠 늙은 뒤를 생각할 때 혹시 내가 병이 나거나 죽었을 때 충분한 생활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돈을 정립해 놓았다가 소득대체율 80% 90%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비보험은요 실비보험은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병이 안 생겼을 때 사소한 증세든 병이 생기면 중한 증세까지 전부다 입원수당까지 받는다 입원수당이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에 있어서 노는 사람도 근로수당으로 산입시키는 저것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연금보험 지금 실비보험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어요 생명보험까지 다 했죠 노조는 왜 있을까요 내가 잘리고 불합리한 일을 아직은 당하지 않았지만 내가 언젠가 당할 것을 대비하여 조합비를 내가지고 이 유사시의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단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안전판을 걸어 놓는 거예요 맞죠 안전에 대한 투자는 원래 경기가 어려우면 안전해야 돼요 원래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보험부터 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왜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되니까 그죠 자동차 보험도 사고는 아직 안 났지만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돈 나가는데 당장 사고가 안 일어났는데 자동차 보험도 하지 말지 그렇습니까 그죠 실비보험은 왜 사람들이 많이 들려 그래요 자꾸 아프거든요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거든 그러니까 뭐야 약값도 9천원만 넘으면 탈 수 있고 병원비도 할 수 있고 입원하면 어떻게 돼 할 수 있는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괜히 의사한테 막 떼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입원시켜달라고 아시겠습니까 자기 입원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의사들이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 아이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노조가 왜 있어야 하는가 다음 넘겨주시죠 아이고 자 여러분 조금만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란 상품화폐경제를 매개로 한 임노동생산체계다 임노동생산체계다 뭐야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노동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임금을 받죠 이건 노동자입니다 뭘 교사가 노동자예요 교사는 그럼 월급 안 받아요 받잖아요 교사가 노동자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선생 자격증 다 있어요 노동자예요 자본주의는 공공기관과 사용자 그리고 노동자로 사회를 구성한다 뭐 이견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인간에게 공동체란 생존의 필수 요소이다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태어난 지 5시간이 지나도록 일어서지 못하고 일어서자마자 바로 뛰어요 여러분들 바로 달려요 새끼들이 늑대가 지는 공격 안 해? 그럼 바로 달리죠 톰슨가젤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기를 둘 키워보니까 하나는 큰 애가 지금 9살이고 둘째가 6살이거든요 키워보니 정확하게 느끼겠더라 안 키워봐도 알겠지만 애가 6살인 애는 지금도 자기 혼자서 뭘 못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3살이 될 때도 못해요 더 못하겠죠 태어나서는요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돼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공동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건 어디에 나와 유발하라리 여러분들 잘 아는 머리 벗겨지네 있잖아 그건 내하고 동갑 걔가 내하고 동갑이에요 늙어 보여서 그렇지 유발하라리라는 그 유대인 애가 하는 말 뭐 인간이 공동체인 이유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한 줄 요약이에요 인간에게 공동체는 생존의 필수다 모든 사용자는 갑으로 계약을 하고 노동자는 의리라고 계약하는데 이 계약서의 명칭을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을 가질 뿐이지 갑이 갑질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이 개념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면서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그 다음 어려운 것까지 배우는 거에 여러분 반대하십니까 아닐걸요 근데 왜 안 가르치죠 그거 가르치면은 뭐야 저 전교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그런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함이라는 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내가 일을 하다 피곤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전통적인 사용자 중심 사회에서는 피곤함이라고 하는 걸 이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퍼티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곤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걸 일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된다라는 상태로 해석합니까 그래서 뭐야 거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옛날 작업반장들의 어디서 쉬는 게 나와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우리 때는 휴일도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옛날에 구로공단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피곤함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피곤함을 자 이렇게 보십시오 피곤함 이거를 전 세계적인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제자가 여러분 잘 알려진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예요 러셀의 제자가 또 누구예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철학자입니다 그 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히틀러하고 한반에 짝지였다는 애 있잖아요 그래 걔가 유태인이어갖고 히틀러가 그렇게 유태인에 대해서 막 그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걔가 너무 저 왜 전국 1등이어갖고 그래서 왜 선생한테 진짜 그렇게 물었대잖아 이거 아십니까 안해 이래갖고 히틀러가 재수없어 하고 이랬다며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피곤함이 화이트헤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너무 고차원적이고 힘든 일이어서 그 힘든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우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생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상태를 피곤함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전에는 최저임금제라는 것도 없었고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기계처럼 막 일하는 거였습니다 일하나 막 채찍으로 때리고 저 철학자가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돼 아 더 높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분 일하고 10분 쉬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제 1910년도 아시겠습니까 미국하고 영국에서 아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게을러 터진 사람들의 욕구가 아니라 뭐죠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잠깐 쉬어가는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현실적으로 잘 뻗어나가기 위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휴식 단계 그때부터 영국에서 유행했던 말 뭐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노동 조건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까지 오르도록 헌법에 보장되기까지 하는 1905년 알프레드노스 화이트헤드의 The Function of Reason 이성의 기능이라고 해요 이걸 공학도들이 Function of Reason 이래요 이유의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뭐야 이성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올라오는 욕구고 이성에 반대되는 건 뭐야 쉬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성에 반대되는 욕구는 무조건 때려잡았던 역사라면 이제부터는 뭐야 이성에 반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어야만 아시겠습니까 이성의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로 1905년 처음 시작된 것이 공휴일을 주는 것은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주는 것이고 그 더 나아가서 공휴일도 일할 때의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계산하여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여야만 노동 효율이 더 오른다라고 하는 양식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공동체 노동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잠깐 시간을 넘겨서 진행됐는데 전 세계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신입 국민연금 지원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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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